국내외 주문량 감소와 가동 중단으로 현대차의 생산량 감소가 우려됩니다. 현대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지난해 4만 4천 대 생산에 그쳐 전년 대비 5% 이상 감소했고 올해는 재고 조절과 중국발 부품 공급 차질로 한 달 가까이 공장 가동이 중단된 상황입니다. 협력업체들은 올해는 전년 대비 10% 이상 생산량 감축을 우려하고 있고 현대차는 주문량이 증가하면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.